북한이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던 로버트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방북 허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킹특사의 평양 방문 초청을 두 번씩이나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배씨의 석방을 위해 킹특사의 방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킹특사를 초청했다가 한미연합군사연습기간에 전략폭격기 B-52를 출격시켰다는 이유로 초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건강상 이후로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했던 배씨가 다시 특별교화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배씨의 여동생 테리 정씨는 지난 8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배씨가 평양 친선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특별교화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 모두가 깊이 걱정하고 있고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케네스 배씨는 지난 2012년 종교활동을 통한 북한 정권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